자 오늘은 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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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하지 마세요 각을 우리 초등학교 때 재봐서 알죠 근데 각에 대한 수학적 정의는 여기 처음 나와 있는 거에요 한 점 5에서 시작해서 반직선이에요 여러분 반직선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반직선 아니에요 시작점이 있고 방향이 있고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죠 계속 뻗어나가니까 반직선 두개로 이루어진 뭐에요 각도 도형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자 oa와 ob라고 했으니까 점 5가 있구요 oa ob 이렇게 지금 있는 거죠 반직선이에요 이쪽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요 각은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표기법이 aob aob 각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b oa 이렇게 불러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각 o라고 써도 되구요 그 다음에 요거 자체를 그냥 a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내면 각 a다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번째 꼭 시정 오를 중심으로 o b 가 o a 까지 회전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자 요렇게 o b 가 있죠 그리고 여기 o a 가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그러면은 얘가 회전한 양을 지금 요렇게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회전한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쵸 그래서 꼭 각도 요렇게 움직인 양을 가지고 이거를 각 각도의 크기 각의 크기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두세요 이거 나중에 정말 요긴하게 쓰입니다 자 평각은요 180도 요렇게 그쵸 여기가 각 5 인데 여기가 5 인데 여기가 a 고 여기가 b 가 되는 거죠 각도가 이렇게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180도 평각 이라고 하고요 직각은요 90도 이거 아시죠 그 다음에 예각은요 보세요 90도 보다 작아야 돼요 90도는 안되는 거예요 90도 보다 작아야 돼요 요런게 예각이에요 90도 보다 작으면 예각 그 다음에 90도 보다 크고 180 보다는 작은 게 그게 둔각이에요 이게 일로 갔다가 이렇게 돼야지 여기서 이렇게까지 넘어가서 이만큼 되면 그건 둔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180도 보단 작아야 돼요 자 여기는 지금 각 a 는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각 d a c 근데 b a c 라고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각 b a c 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또는 이렇게 c a b 이것도 관계없어요 각 c a b 이거 하나만 썼다고 맞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써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겠네요 c a d 도 되는 거예요 각 c a d 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각 b 는요 d c b 이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b c d 도 되겠네요 다른 건 더 안되죠 아까 예각은 90도 보다 작은 애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걸 세모 표시를 해볼게요 예각은 45 60 15 됐네요 그 다음에 뭐 직각은 90 도 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평각도 180 도 밖에 없는 거죠 둔 각은 제가 동그라미 쳐 볼게요 108 되고 120 되겠네요 그쵸 오른쪽 그림에서 x 의 크기를 구하래요 이게 평각이거든요 180 도 근데 이만큼이 80 이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180에서 80 뺀 거죠 그래서 100 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 꼭 단위 표시 하세요 마찬가지죠 이만큼이 180 도인데 여기가 90 도니까 이 x 랑 55 랑 합친게 90 도가 되면 되요 그럼 90 에서 55 빼면 그게 x 잖아요 90 에서 55 빼면 그게 얼마에요 35죠 35 도 그래서 x 는 35 도가 되는 겁니다